프라지콘트는 주혈흡충, 존충에 대한 구충제입니다. 존충을 많이 아시겠지만 주혈흡충은 좀 생소하죠? 주혈흡충의 말 뜻을 가만히 좀 되새겨보면 주는 주관다 그런 뜻이고요. 혈은 혈관. 그러니까 주혈흡충은 혈관 속에 있는 그런 흡충, 비스토마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프라지콘텔이 이런 구충제로서 항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프라지콘텔은 존충과 주혈흡충에 대한 구충제입니다. 존충은 많이 아실 것 같고 앞에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요. 주혈흡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익숙지 않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자료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거든요. 길이가 1 내지 2cm짜리 아주 작은 기생충입니다. 그런데 흡반을 두 개 가지고 있다고 하고 디스토마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유류하고 조류의 혈관 내에 기생하는 기생충인데 대표적인 인체의 기생충입니다. 주혈흡충에서 주는 앞에서도 언급하는 바가 있죠. 주는 죽어, 거주한다 그런 뜻이고요. 혈은 혈관. 그러니까 주혈 그러면 혈관 속에 거주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혈관 속에 기생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 흡충 종류입니다. 여담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그 질병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으면, 잘 이해가 있으면 환자나 그 질병을 대하는 가족의 태도도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라지코한텔은 기생충의 세포막에 대한 칼슘이온의 투과성, 이것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칼슘이온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칼슘이온은 수축을 유도한다고 했죠. 이 세포막 투과로 인해서 기생충의 칼슘이온 투과가 증가하면 계속 수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기생충이 결국 그 수축으로 인해서 마비가 될 것입니다. 계속 마비가 되면서 이것으로부터 기생충의 구제, 구충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파클리탁셀은 앞에서도 소개한 바가 있는데 마이크로 튜블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 내용은 카드로 위쪽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파클리탁셀이 가지는 내성 문제,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문제, 이거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내성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그 심각한 부작용을 한번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의 예를 들자면 혈구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혈구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빈혈, 출혈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모,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 있고요. 구토, 메스꺼움 이런 것들 그리고 안면홍조, 두드러기, 오한, 호흡곤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열거한 것만 몇 가지 살펴봐도 이 부작용 증세가 만만치 않구나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아니, 프라지콘텔 얘기하다가 웬 파클리탁셀 얘기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파클리탁셀을 소개한 이유가 사실은 프라지콘텔 단독으로도 항암 효과가 있지만 파클리탁셀과 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하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그래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지콘텔의 항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프라지콘텔하고 파클리탁셀을 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앞에서 소개한 적이 있죠.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눈에 띄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용을 하면 그러면 세포를 성장하는 게 세포 증식이 상당히 억제된다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유사 분열 정지를 유도하고 에파프토시스라고 하죠. 세포 자기사멸 이거에 대해서 에파프토시스 캐스케이드를 활성화시키고 프라지콘텔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현저하게 파클리탁셀을 병용하면 종양 억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유사 분열 정지를 유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보다 알아보겠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 유사 분열은 실 모양의 방추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 무사 분열과 구분하기 쉽습니다. 유사 분열은 마이터시스, 무사 분열은 마이터시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림에서 마이크로 튜블로 된 방추사가 염색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세포가 분열되는 것을 유사 분열이라 합니다. 이런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우니까 항암 효과가 나오겠네요. 세포 자기사멸 캐스케이드가 뭔지 알아야겠죠. 세포 자기사멸은 에파프토시스라 부르죠. 세포 자기사멸 캐스케이드는 폭포가 하나의 물줄기로부터 비롯되듯이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다단계 진행이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암세포는 무한분열하는 게 특징인데 분열이 억제되고 세포 자기사멸 캐스케이드가 유도된다면 암세포 생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프라지 퀀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다른 항암제와 병용했을 때 뭔가 효과 크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프라지 퀀텔의 장점은 파클리 탁셀처럼 함께 사용하면 다른 항암제와 병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특히 파클리 탁셀 내성을 가지고 있는 세포주에 대해서도 파클리 탁셀과 프라지 퀀텔을 병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반가운 일인데요. 다른 항암제와 프라지 퀀텔을 병용하면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약효가 좋다는 의미겠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널리 좀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